직장생활에 지치셨나요? 젊은 나이에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파이어 파이어, 운동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열심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여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걱정 없이 열정을 쫓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파이어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목표는 투자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파이어는 단순히 일찍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한 삶을 살기 위한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재정적 독립으로 가는 길을 밝힐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바로 파이어 여정을 시작하고 꿈을 현실로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